안녕하세요 오늘 할 실험은 행성별로 저 점프대를 넘고 자 보여드릴게요 이 점프대를 넘어서 넘어서 여기 도로까지 갈 수 있을까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금지와 목토천회명 아시죠?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수성 중력이 가벼워졌죠 자 가볼게요 속도 맞나요 실패해요 자 금성이에요 지금 비나스 중력이 지구랑 같을 것 같아요 이쁜 이쁜 자 다시 갈게요 이쁜게 이쁜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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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었어 와 어디까지 날아가는거야 오 넘었어요 목성 가볼게요 어우 목성은 중력이 굉장히 세네요 와 보호 빨리 떨어져 와 불까지 났어 오 대박인데요 토성 갈게요 토성은 지구랑 비슷하네요 금방 떨어질거에요 오 뭐야 종이 짱이 되거든요 천왕성 갈게요 아 이것도 중력이 지구랑 똑같네요 다시 갈게요 네 다시 갈게요 자 머리가 없어 우후 네 천왕성이었고요 명왕성 마지막 갈게요 오 이거 중력이 너무 없는데요 이거는 자 기어가요 자 앞으로 가세요 자 앞으로 빨리 가세요 자 앞으로 빨리 가세요 오 오 중력이 약하니까 충격을 받아도 자 보세요 뭐 부서지지가 않았어요 자 오 이래도 오 살짝 야 이거 부서진 아까도 종이장처럼 됐는데 겨우 이정도 자 겨우 이정도 저 태양이 있었는데 선으로 가볼게요 자 선은 좀 특이해요 자 자 시작해볼게요 자 자 시작할게요 자 가고 있어요 어 왜 안가죠 자 다시 리셋 해볼게요 네 결과는 잃었고요 그러면은 중력이 없는 곳으로 해볼게요 자 종력이 없어요 여기는 자 자 종력이 없다가 다시 태양으로 가면 오케이 오 오 네거티브 오오 오 오오 오 오 오 오 재밌는 거 발견했어요 자 앱 버스 스쿱 버스 아시죠 엄청 강한 거 자 중력 반대 가볼게요 와 이거 풀까지 올라가네 와 이거 뭐야 어 계속 똑같을 것 같으니까 자 갑자기 태양의 중력으로 가볼게요 워어 워어 워 워 워 어 보셨어요? 와 대박 미쳤따